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계세요 치지마 안녕하세요 제이풋볼입니다 오늘은 축구선수의 시즌준비과정과 재활운동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는김에 개인운동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저는 프리시즌 때 주로 스피드향상을 위한 훈련을 했습니다 스피드향상에 도움되는 눌렁기 하체운동 스프린트를 했습니다 운동순서는 우선 하체운동으로 근력을 향상시킵니다 스커트와 런지는 스피드향상에 좋은 훈련입니다 하체운동이 끝나고 5회에서 10회 스프린트를 합니다 하체운동으로 근력을 키우고 스프린트로 폭발력을 증가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피드는 타고나야 한다지만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자신의 한계치까지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정말 느린 편이었으나 고등학교 진학 후 줄넘기와 산과 언덕을 뛰면서 스피드가 정말 빨라졌어요 이렇게 계장과 언덕 스프린트는 손흥민 선수처럼 폭탈적인 스피드를 키우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러나 근육이 안 좋거나 성장기 선수들에게는 무리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이번 운동은 줄넘기입니다 줄넘기의 효과는 몸의 탄력과 순발력, 민첩성이 좋아집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줄넘기를 2년간 꾸준히 하면서 확실히 순발력이 좋아졌습니다 제 훈련 프로그램은 워밍업으로 1단 뛰기 1000개를 하고 2단 뛰기 100개를 5세트 하고 한 발로 2단 뛰기 100개 3세트를 합니다 그리고 세트가 끝나고 휴식을 할 때는 1분간 1단 뛰기를 하면서 회복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3단 뛰기 한 번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용표 선수는 2단 뛰기 1000개를 2년간 매일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2단 뛰기 100개를 10번씩 했다가 2년 뒤에 1000개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 뒤로 자기 앞에 떨어진 공은 모두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2단 뛰기 기록은 518개입니다 이제 여기 한 바퀴 완주했습니다 이번에는 축구 선수한테 정말 중요한 스텝 운동입니다 스텝 운동을 통해서 순발력과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스텝은 하루만에 완성되지 않고 꾸준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세요 올바른 연습을 충분한 기간에 걸쳐 수행해야 실력이 향상되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유발하는데 무엇이 효과적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냥 노력하는 것보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2020년 1월 3일 스피드 훈련 끝 이렇게 프리시즌 두 달 동안 열심히 시즌 준비를 했지만 연습 경기를 하다가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은 운동선수들이 겪어야 하는 가장 힘든 과정입니다 부상은 운동선수들이 겪어야 하는 가장 힘든 과정입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얼음찜질과 마사지를 하면서 치료를 합니다 안티프라민은 근육통과 타박상 등 아픈 부위에 발라주면 정말 좋습니다 이제 부상이 회복되어 재활 운동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 보강 운동을 병행하면서 수염으로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수염은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과 관절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몸 전체를 사용해야 하는 운동이기에 전체적인 근력이 생기고 심폐지구력 향상에도 정말 좋습니다 위기에 미군이 새로운 everyday 배m에도 그런데로 공항을 다른 방식으로 발휘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은 통에 기후에 대체하는 운동을 이용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축구형으로 분력과 체력을 키웠습니다. 이제 드디어 조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통 복귀하기 전 조깅부터 시작하여 다시 기본 체력을 끌어올립니다. 부상을 당하고 재활하는 과정은 정말 외로운 과정입니다. 하루빨리 축구하고 싶고 빨리 경기를 뛰고 싶거든요. 치료를 병행하면서 보강운동, 수영, 조깅으로 몸을 만들고 필드에 나가서 볼 감각을 익혔습니다. 이 과정이 팀 훈련에 복귀하기 전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쉰만큼 다시 시작해야죠. 고비를 이겨내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후보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극을 받고 부족해서 남들보다 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섯 번의 프로 테스트에서 떨어졌고 대학교 4학년 때까지 프로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결국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프로 테스트에서 합격했습니다. 14년간의 꿈을 이룬 순간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느낀 점은 사람은 정말 간절할 때 큰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자신이 간절한 만큼 성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siempre estáb. 돌이 뛰긴 뛰는데 적선도 없고요. 그냥 뛰는 등의 휴식만 내고 있네요. 위력사람 파크는 공격에 고비를 넣지 않습니다. 크루슛 풀었습니다. 아 이번엔 아주 날카로운 아 정말 멋진 슛이 나왔습니다 네 둘째 들어갔던 이정진 선수 이정진 선수죠 이정진 선수가 많이 뛰었어요 지금 빠른 말을 이용해가지고 측면에서 중앙으로 날카로운 동작을 많이 옮자 그렇죠 네 부산 아이파크가 3대0 아 역사의 움직임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죠 대전 선수들이 골키퍼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